음악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가 버려지는 이면지의 자원순환을 위해 이면지 컬러링북 만들기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환경특별시 인천 슬로건에 발맞춰 진행됐는데요. 이면지 컬러링북 만들기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이면지 마녀장이 40쪽짜리 컬러링북 220건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이면지 컬러링북은 중구 관내 노인과 아동, 장애인 이용시설 9개소에 인지활동과 미술치료를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이번 활동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건 물론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원의 아동